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 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란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하르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크게는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13절에서 21절에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심 그리고 22절에서 33절에 물 위를 걸으심 그리고 34절에서 36절 개네살의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약간의 성경 지식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분봉왕 헤롯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 헤롯 왕가의 족보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립니다 이 족보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초록색 박스 안에 표시된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의 세 아들이 나라를 분할하여 다스리는데 밑에 파란색 박스가 보이시죠? 그 세 아들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입니다 이들 중에 가운데 있는 안디바가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인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이자 또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롯 디아를 취한 것을 요한이 책망을 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연이어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통치를 했는데 사진에 보시면 붉은색 부분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포악한 왕으로 로마도 그가 말을 듣지 않자 곧바로 폐위를 시키고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저 붉은색 부분은 총독이 다스립니다 가장 유명한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죠 그리고 초록색 부분이 오늘 본문에 붐봉왕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갈릴리 지역과 또 요단 동편에 위치한 베레아 지역이 붐봉왕 헤롯이 다스렸던 지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지는데 하나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통해 먼저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이걸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오병이요의 시작에 마태는 이 사건이 빈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15절 그러니까 지금 남자만 오천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은 빈들이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도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요를 하늘을 들어 향해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수많은 무리가 먹었다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된 복음서라 말씀을 드렸죠 이 이야기를 읽는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빈들에서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것은 꼭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던 만나를 연상케 하는 것과 똑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한 중요한 선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동일한 사건 후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그러니 이 오병이요 사건은 와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셨대 그 정도로 기적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분명한 선포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사건과 연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물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은 또 바다 위를 그런데 걸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너무 영광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낸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두 가지 사건 다 예수님은 혼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을 반드시 개입을 시키십니다 오병이여 사건 때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리를 걸으실 때도 베드로도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낸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인가도 오늘 본문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 우리는요 오천명을 먹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15절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보니까 해는 지고 그리고 무리들은 시장하여 굶주려 가고 있으니 예수님께 이제 다 돌려 저녁을 먹으라고 보내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뜻밖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빈들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그때 가장 볼품없고 또 가장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기의 집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소유한 것이 전혀 없고 가장 초라한 자들이었다면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그런데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여의 기적 한순간 순간마다 다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어느 정도의 먹을 것이 있는지를 누가 알아보았는가 제자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온 것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을 모든 별로 50명씩 그리고 100명씩 안친 자들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9절에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늘 이 19절 말씀이 오병여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리들에게 결국에 먹을 것을 나누어줬던 손은 예수님의 손이 아니고 제자들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은 진정 5천명을 먹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품이 없는 자들이고 가장 초라한 자들이라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제자들은 누구인가? 5천명을 먹이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는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오병여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5천명을 먹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나는 먹을 것을 주는 자야 나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자야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보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첫 재연국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임시국회입니다 이때 모임의 첫 시작을 198명의 의원들이 일동 기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시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의 요청으로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면서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국회 속기록 제1호에 그 기도문이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에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일제강정기가 끝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는 완전히 지금 폐허가 되었는데 그때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한 아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나라의 재형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엄청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황폐하고 다 무너져 있는데 우리 또한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그 시절에 기도의 내용이 뭔가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세계에 평화를 주십시오 어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기도를 해도 오늘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세계에 평화를 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복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누구라도 나는 먹을 것을 주는 자야 이 눈이 열려야 우리 가정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직장은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누구라도 내가 먹을 것을 주는 자야 이 눈이 열려야 그 결단이 있어야 그 직장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참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5천명을 먹일 수 있는 자 아니 그 이상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 맞지요 또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사람들을 돕고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맞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애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도 그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자다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지만 예수님만 걸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당돌한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요청은 예수님으로서는 신경 쓸 일이 많은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금세 두려워 물 아래로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너희들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자야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환란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 위로 오라 하셨죠 예수님 바라보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세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풍랑이 있는 바다가 와도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미 YM의 책임자셨던 알레안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집회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책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는가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오라 하신다고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계를 넘어 있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으신 분 계십니까? 도무지 풍랑이 있는 바다, 이 바다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 오라 하세요 오늘 꼭 그 말씀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을 새며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여전히 풍랑이 있는 상황이라는 여전히 바람이 거스르는 상황이라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바람은 여전히 있고 풍랑은 여전히 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바람이 그쳐야 평안한 게 아니라는 풍랑이 멈춰야 평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평안이라는 우리 성도는 여전히 고난 중이라도 예수님 함께 계신 것 확인하면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그러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모든 것은 다 없어도 주님 한 분 계시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 계시면 나는 그러면 그 상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에 너무나도 잘하는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님이 거느리시면 그 자체가 즐겁고 평안한 것입니다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며 우리 성도들은 상속자들입니다 주여 제가 먹을 것 주는 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온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5천명을 먹이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온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상속자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누고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 사명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감당하므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직장이 세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풍랑이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오늘 마음에 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바라보며 풍랑을 돌파하게 하여 주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살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